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팬들한테 어떻게 가면 알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원 씨 보내주셨어요? 네. 앞으로 더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거고요. 그리고 또 좋아해 주시는 저희 너머한 팬분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 알고 언젠가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테니까요. 지원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드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